계속 빨아보자요. 여기에다가. 벗지 말고. 아 내가! 말하자마자! 안어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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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펀대!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레임님과 금서양이랑 같이 청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이름이 미세라이 글림업니터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플레임님이랑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 게임 전문 스트리버 플레임입니다 네~! 그리고 금서양이랑 같이 할 겁니다 뭐하유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또 새로운 맵인 다른 유저분께서 만들어주신 크러스티 올드 하스피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방이나지 아 저 빨리 재부팅 좀 하고 올게요 아 다녀오세요 네 뭐야 얘 컴퓨터 재부팅 한다는데 움직이고 있어 기신 움직이고 있어 물로컬아 잡귀야 관리자고난 실행으로 한번 해봐 그 뭐야 이거 아 연장님 야 이거 봐봐요 개 큰 똥파리 으으 더러워 으으씨 으으 가까이 오지마 어 저 너무 싫어 어허허허 야 오지말라고 왜왜왜왜왜 꺼져 로킹 예아 예아 워 워 워 워 워 워 예아 잘 추네 연단씨에는 벌레 안 무서워요 원래? 저는 어렸을 때 하도 벌레를 달고 살아가지고 진짜 개 징그럽게 생겼어 워 워 워 새끼 뿌리 예 새끼 뿌리 예아 예아 아! 아.. 아.. 아아 로레노톤 어 또러워 여 왔던가 하영아 네 누구 누구 플레이미한테 가봐 저기 플레이미한테 가봐 자 이쪽 방 들어가 볼게요 오 이거 뭐야 여기 오면은 이게 이게 폐기물 통이에요 이제 자잘한 아이템들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폐기물 통이고 이게 아 소각로가 원래 이렇게 안 큰데 유저가 만든 창작만왕 맵이다 보니까 지금 소각로가 엄청 크네요 들어가 봐 이게! 다들 보면은 뭔가 약간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나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안 들어가지는 거는 아니고 지금 높이가 높아서 안 되는건데 이런 거 이거 이거 밟고 들어가 어 이거 이거 밟고 들어가 봐 잘가 따아악 참을 수 없다 나도 갈래 아악 하하하하 어쨌거나 소각로가 크니까 다 두드려 넣읍시다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영문 2키 누르면 앞으로 던져요 오 근데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아으 이 팔이 개새끼 뭐 하하하하 뭔 색? 이거 봐라 여기 검이 있다 여러분 이거 시체 유충인 것 같은데 와 개큼 아 이런 건 별로 안 징그러워 음 좀 징그러운 것 같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빨리 버려 이 시체 좀 봐봐요 되게 야하게 생겼어요 난 이게 더 징그러운데? 팔이 딱바닥에 바깥 여기 어 뭐야 멈췄을게 이 자식은 바닥을 더럽히고 있어 이 자식이 어 징그러워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 맵에서는 볼 수 없는 되게 특이한 오브젝트들이 많은 것 같아 여기 있어 연다야 어쩌다 이렇게 됐어 아 연다야 아 브라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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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편안하게 보내줘 브라덜 뭐야 여기 맥주가 왜 이렇게 한가득 있어 엄마야 오 어 한꺼번에 넣자 한꺼번에 넣자 오케이 한꺼번에 넣자 어 와 난다 들어가요 난다요 들어가요 어 어 이거 뭐임? 어 아 그거 이거 텔레포트 기기거든요 아주 예전에 어 그거 사름이 가도 되나? 우와 우와 왔어 여기 어디가 빨리 작동시키고 연다도 고고 야호 여기 뭐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 길이 안녕 하이 텔레포트 여기 있고 각종 쓰레기를 이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저기 소강로로 바로 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 그런 지니어스 슈퍼 지니어스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You be your slave 오 이제 영어도 읽을 줄 알아? 발전했죠 쩔죠 빨리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we want be 벌이 어 내가 벌 어 벌이 슬라임이야 오케이 벌이 슬라임 오케이 많이 발전했어 어 훌륭해요 이상한 소리나 사양아 벌써 창문 닦니? 응 야 사양이 벌써 창문 닦네 여기 창문 있었나봐 신체를 대워요 아이씨 뭐야 깜짝이야 아니 신체가 아니야 사람까지 대화해요 원래 오늘 일정이 연다씨랑 일대일 데이트하는거였는데 사양이가 방해하러 들어왔어 방해해서 죄송해요 제가 즐기하고 있을게요 어쩌다가 사양이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야 너 안 졸리냐? 어 안 졸려 야 마크 할래? 어 마크 하자 근데 나 12시에 가야해 어디 나 청소 게임 어 같이 하자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와우 완벽히 설명했다 미쳤다 하이유 어 뭐야 이거 뭔 소리 이거? 와 오리들 움직이니까 소리나네 대박이다 아... 아 둘 다 이상한 소리네 가서 일 안 해! 안그러워! 아 근데 사양이는 저번에 키노카미 카구랑과 멋있갱이 그거 같이 청소한 이후로 처음 아닌가? 맞아요 저희의 대화도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색한 사이였나? 저희 조금 어색해요 이제 앞으로 내 방송에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걸로 entitale 여기 불가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 좀 눌러봐 우와 미친 다음 연다 들어가 어 나도 아 1회성 버튼이었나봐 야 3인칭으로 바뀌었어 어? 3인칭으로 바뀌었다고? 거짓말 거짓말 같은데? 안되잖아 난 왜 3인칭임? 어 뭐야 나도 3인칭으로 바뀌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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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래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진짜 3인칭이네? 이거 구라인줄 알았어 나도 구라인줄 알았어 아니 뭐야 진짜잖아 그럼 나 진짜로 말하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나 이때까지 정말 수많은 비제라 웹을 청소했지만 이런 점은 처음인데? 개쩐다 근데 이거 어떻게 부름? 다시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해볼게 어 돌아왔다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니 진짜로 돌아왔어? 어 들어왔다 인칭 변경하는 발석인가 봄 야 진짜 개 신기하다 나도 나도 이거 생긴게 좀 이상하지 않음? 엥? 나 왜 안 변해 오 됐다 어 아이 잠깐만 어 이거 왜그래 똥싸? 뭐 meant 뭐지? 말 못하는 빗맞았어 왜 이래 아 진짜 개 커 어? 어? 아 이거 새가 크다고 새가. 어 나 순간 찐으로 당황했네. 아니 사양이 이런 거 좋아해? 그만 좋아. 어 이거 또 무슨 버튼이지? 사양아 일로 와봐. 이거 버튼 뭔지 모르겠는데 눌러볼래? 버튼이 또 해줘요? 어. 아 독가스 살포 버튼이네. 문 어찌 여름? 어 여기 레버있다. 자연스럽게 물통 업고 가시네요? 다시. 버티퍼스가 또 나오는데 레버 누르니까? 어? 문 어떻게 열어? 어 됐다 열렸다. 아 아까 그 손으로 열 수 있는 거였어. 손으로 여는 거네. 아 또 징그러운 팔이 또 있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도 넣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데? 아. 못 볼 걸 봤어. 내가 못 보던 사이에 많이 간사해졌어. 자 연다. 가만히 계세요. 손 따끔해요. 아. 따끔. 아우. 이상한 소리네. 아우. 어. 엄마. 엄마가 나 주사 맞는 거 보고 충격 먹었나봐요. 하하하하. 여기 쓰러지셨어요. 자 여러분 있는 거 그대로 다 치우면 안되고 여기에. 가까이 와보세요. 이거 읽어봐. 시이이이그. 느스. 시이그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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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부러 그렇게 읽는 거지? 하하하하. 꺼져. 하하하하. 싸인 이거는 싸인즈? 이거. 이걸 여기에다가 둬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아아. 분리수거. 상자도 분리수거 해야되고. 드럼통. 으어? 와이씨 잠깐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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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럼통. 드럼통도 분리수거 해야돼. 어라? 그래도 사양이랑 연다씨가 하면은 제대로 하니까 100%는 달성하죠. 에이 크로라. 와우! 야이! 자아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자아 이것도 버리고. 와. 이것도 버리고. 와 오인패다 오인패. 와 오인패다 오인패. 오인패. 오인, 어딜 봐서 오인패야 이게. 하하하. 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요? 아니 어떻게. 난 노래를 부른 적이 없거든. 방송에서. 여러분들같은 꾀꼬리같은 목소리가 없어서. 뭐야 이건. 와아. 이. 이게 들리네. 아아 깜짝이야. 왜이렇게 사악해졌지? 옛날에는 이정돈 아니었는데. 계속 저 쳐다보지 말아주실래요. 연다님. 가라 연다. 공격해. 던지지마. 연다 연다. 연다 연다 이러고. 던지는거 막. 개때리고 싶어. 자 포탈 로고 좀 보낼게요. 그래. 언제 저기까지 가서. 응? 아무것도 안하는데? 공기 받았어. 어? 내가 갈래. 날 전송해줘. 안녕. 어. 갔다오세요. 뭐야. 플레임이 8로 변했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해야. 그. 왜. 뭐했어. 뭐임 이거. 뭐. 뭐야. 뭐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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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연다 씨랑. 사양이. 코로나 걸린 적 있어요? 네. 어. 사양인 걸려봤고 전화. 한 번도. 어땠어? 힘들었어? 저. 기억이 없어요. 뭐지?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사양이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나 코로나 양성 떴다. 오. 진짜요. 괜찮냐. 아. 코로나. 다비야. 약 먹으니까 열도 바로 내려가고. 어. 어. 그래? 어. 오래네. 자체 필터링 돼. 다음날에. 야. 괜찮냐. 아. 괜찮아. 이 정도면. 아. 별로 안 아파. 다음날. 연락이 안 돼. 다음날. 연락이 안 돼. 3일째. 연락이 안 돼. 내 머릿속. 죽었나? 아. 죽을 것 같아. 그랬구나. 근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날까. 본인은. 잊었어요. 코로나를 제 인생에서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 공격은 잊어야지. 맞지. 그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 아이씨. 쟤 뭘 하고 있는 거야. 똥 싸? 아이고야. 아이. 안 들어가네. 쌌어. 하하하하. 요거. 요거에서 노란색이 나오는데? 어디. 뭐. 요거. 뭐야. 베개 아니야 베개? 사양이 베개. 이게 그냥 베개라고요? 좀 머리 좀 감고자지 그랬어. 이거. 혹시. 머리 기름? 사양이 머리 기름. 자 빨리 들어. 헐. 빨리 가서 처분해. 네. 엄마가 샤워 안 했지? 어머. 죄송해요. 사양이가 지금 몇 살이지? 저. 24살. 헉. 이제 진짜 어엿한 숙녀가 되었구나. 아유 그럼요. 중학생 때 같던 모습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답니다. 왜 캔을 갔노? 같이 늙었잖아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여기서 팩포글 시전하네. 근데 우리 조금 있으면 나이 두 살 어려지는 거 알아유?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 어떻게 내, 내 그 화면 안에 그득히 그렇게 다 완벽한 각도로 늘 수가 있어. 어, 아 통, 통 여기 없네. 저리가. 혹시 통 보셨어요? 아아아아 좀. 좀 이상하다. 아주 재미들렸어 둘이. 응야아아아악. 아니 저걸 무슨 일이야? 저거 위에 저걸 언제 묻었어. 여 turbulence 임. 자 여긴 상자에 점프. 타. 하. 지금이다! 접둔! 1차. 1차. 2차. 바로 완벽. 오호. 그래서 사양이는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는감? 으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괜찮아요? 하하하하. 아주 본인을 결혼했다 이건가? 하하하핳. 그럼 사양이는 이상형이 뭔데? 저 이상형.. 이상.. 이상 이상! 뭐지? 왜 저래 갑자기 고장 났어 사람이 야 그 저번에 말한 대로 해 3대 5개 치는 남자 좋아한다며 와.. 진짜 5개 치는 남자 싫어! 아 싫어! 진짜 말투가 질색하는데?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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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알아낸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어.. 예리한데.. 아 우리 장작 때 귀 터진다! 귀에서 고로수 수액이 나온다잖아요 우리 시청자들이 우린 디스코드라서 털터들려가지고 소리 지르실 때마다 음소거 처리되는데 아 여러분들은 잘 들리시나봐요 저희는 소리 지르실 때 자동음소거 돼가지고 여러분 디스코드 많이 이용하세요 필터링이 잘 되네요 혹시 이거 네모난 박스 버리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제가 한 10개 정도 버린 것 같은데 뭔만? 이거 제가 좀 많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떤 거 어떤 거 아 야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야 플린 수거하자고 했잖아요 플린 수거하자고 했잖아요 USB 내용 궁금하다고요? 안 돼 알면 다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말투가 그런 건데 자 연다 일로 와봐 예 자 이렇게 먹고 이게 딱 닫으면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집 잘하네 그만 그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어? 어? 아 이 집 잘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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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다 엘리트로 구만 뭔가 큼지막한 거 갖다 버릴 때마다 뭔가 기분이 좋다 이 히히 그래서 상자를 다 갖다 버렸구나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거 채우는 거 약간 보너스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가 점수 맞아요 안 채워도 돼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땡큐 아니 쟤 책임 왜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사장님 이거 뭐예요? 뭐예요? 레이저요 레이저 저 용접기 용접기 오 뭐가 구멍이 났거나 녹아내렸을 때 그걸로 메꾸는 거예요 어 그거 계속하면 불 붙어 네 지금 계속 잘 정리하고 있지? 네 계속 보낸다이 나는 손으로 뛰어야겠다 어? 손으로? 발로 손으로 뛴다니 괴물이세요? 이거 뭐지? 아이스크림 통인가? 단거라고 써있네 단거 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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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둘이 먹다 둘 다 죽는 맛 어 뭐야 깜짝이야 뭐임? 뭘..뭘..뭘 바뀔래 단거가 갑자기 불이랑 닿으니까 팝콘 마냥 뻥 튀어가지고 넙적해졌어 어머 뭐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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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뭐야 바닥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뭐임? 자영아 더블베럴 가요 더블베럴이요? 진짜 더블베럴이요 어머 진짜네? 김연다 일로와 어? 뭐지? 왜 그렇게 된다고? 지..지..지..찍혀주시오 지켜주시오 뭐야 이러지마 이러다 아아 죽어 김연다의 목숨을 내놓아라 저기요 저기요 빨리 가져가세요 어? 어 사장님 혹시 파란건 요 파란통인가요? 네? 요 그 배 올 베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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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해보세요 베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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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갑자기 다 이상해졌어 자영아 뭐해 야동 봐? 어? 어? 야 근데 이거 재밌는 거 있다? 네? 그리고 가운데를 세운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좌클릭해서 위로 올리면 한다 야 베럴 blem 다 깔끔하게 청소된 거 같은데? 야운 Effects 체감해야죠. 왔네. 어케 하는데! 이 얍! 액티베이트! 아하! 쇼! 어? 어? 자 결과는! 어어! 왜 프로모티드죠? 헐. 몇 퍼센트죠? 98%요. 하어! 네! 어땠어! 하아아! 아아아아아! 다 죽... 어? 어어 어땠어요 연다씨? 겁나 재밌었어요. 파워 시뮬레이터보다 좀 더 생동감 있는 재미였다. 응? 거긴 안 들어가지지롱 사양이는? 전 늘 항상 재밌죠 우리 앞으로는 좀 더 친하게 지내길 바래 야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같이 합방을 하냐 지금 같이 안 시간이 몇 년인데 그러니까 둘 다 와줘서 감사했고 저도 굉장히 즐겁게 놀았어요 자 이제 퇴근하러 갑시다 사장님 저 시급 안 주셨어요 5년 뒤에 지급 드립니다 30원 얼른 가 퇴근 퇴근 자 이렇게 이온다 씨와 사양 씨와 플레이해본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이 사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원트 100이 안 되네 그러니까 나 왜 100%가 안 되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에 또 합방 날짜를 잡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들 안녕 네 고맙습니다 if not if not kun люб fundamental 랜s 자막 자막 int